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눈에 빠져서 있는 미술관 자 두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저 책을 사 가지고 함께 보시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페이지 19쪽 다비드 두번째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그냥 이거예요 천재라고 해서 쉽게 성공하는 건 아니야 자 다비드는 탁월한 천재가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쉽게 성공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19쪽부터 이제 21쪽까지 이제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책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다비드가 태어날 당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 누구였냐면 루이 15세였어요 14세의 손자죠 자 당시 좀 상황이 프랑스가 좋지 않습니다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태양왕의 빛나는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고 빛이 되게 많았죠 빈부격차 심해지고 제3심범 불만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루이 15세한테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아래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은행가, 변호사, 상인 등의 어떤 브루주아 계층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다비드의 아버지도 브루주아 계층의 사람이에요 루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업을 되게 크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되게 황당하게 죽습니다 여행을 갔었어요 프랑스의 칼바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은놈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권총으로 결투를 하게 됩니다 빵! 그리고 죽었어요 그때가 1757년이죠 그때 다비드의 나이가 9살이었는데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힘들게 살았나 싶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외삼촌, 이모부 전부 다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전부 다 브루주아예요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은 뼛속 깊이 브루주아 계층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나 그림 그려야지 라고 했을 때도 접근하는 게 되게 쉬웠어요 이 사람한테 맨 처음, 다비드한테 맨 처음 드로잉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부쉐예요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프랑스 최고의 화가가 부쉐입니다 이 사람이 외삼촌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그림을 배웠던 거죠 인맥빨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당시 부쉐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른 자기 제자 화가를 소개해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조제프 마리비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시 로코코 학풍으로 아주 가득했었던 당시 분위기에 다시 고전주의를 불러오려고 했던 그런 화가인데 이 사람한테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되게 많이 배웠죠 비행의 그림을 하나만 보자고 한다면 욕을 들 수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에로스를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딱 고전주의 화풍이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고대 그리스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 이산 같은 것들도 고대 그리스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엔다우스 사운드에 얘기하셨던 비례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역사 그리고 신화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는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 신화를 다루고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전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나중에 고전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고 고전주의가 무엇인지 좀 더 빨리 보고 싶다고 한다면 유튜브에 보면은 미술이야기 재생 목록에 보면은 10강 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거기 48강 요정도 학파만 봐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긴 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고전주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다비드는 정말 시종일강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립 수석 궁정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학교에서 1등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개나서나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수석화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온 거고 이 학교에서 1등을 하려면은 어떤 상을 하나 받아야 돼요 그 상의 이름이 로마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상이에요 1749년에 코이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상인데 일단 이 상을 수상만 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명예가 따릅니다 먼저 아뜰리에를 제공받고요 공짜로 로마에 가서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유학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돈은 정부가 다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학 마치면 돌아와서 아카데미에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조금만 더 운이 따라주면 공정 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대상은 받아야 돼 그게 핵심이야 얘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도 커리어는 갖춰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떨어졌습니다 4년 연속 탈락 운이 좀 안 따른다고 해야 될까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카데미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붙은 그림이랑 다비드가 떨어진 다비드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차이인지 뭐 뭐가 다른 게 아쉽기도 하고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약간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 그런 느낌 드는데 어쨌든 오수 끝에 붙습니다 그때 1774년 그때 로마 대상을 받게 되고 그때 받았던 그림이 안티오쿠스와 에라시스토라투스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이에요 자, 고던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림의 주제예요 네,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거나 신화 속에 있는 사건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은 역사로 치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뭔 내용이냐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영웅장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사다가 꼽아놔도 괜찮아요 폼나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리아의 왕자 중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게 된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어머니, 새엄마가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트라토니체라는 여자인데 엄청나게 예뻐가지고 안티오쿠스가 그만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거죠 나의 새엄마가 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가 그만 병에 걸려버립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애가 비실비실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되게 고민이 많았겠죠? 그때 어느 현자 에라시스트라토스가 와서 이 사람의 안티오쿠스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고 그래서 왕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그림은 책의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침대에 누워있는 애가 안티오쿠스고요 옆에 있는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냐 가만히 써봐 에라시스트라토스예요 그리고 침대에 발밑에 있는 흰옷 입은 여자가 당연히 그 여자일 테고 그 옆에 있는 왕관 쓰고 있는 게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부성이 굉장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왜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 간단합니다 그림을 딱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겼다 어느 역사 속에 있는 순간을 그림으로 담겼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꽤 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길고 긴 이야기 중에서 어느 순간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행 가는 모든 순간을 다 동영상을 찍을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좋아 보이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장면에 가서 사진을 찰칵 찍게 되겠죠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림도 가장 중요하고 멋진 어느 한 순간을 선택해서 찰칵 하듯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는 거지 어느 순간이 가장 극적이면서 어느 순간이 이 이야기를 잘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의 부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비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포착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알프스 산맥으로 오르는 나폴레옹도 봐봐요 그 순간을 딱 포착해 가지고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워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오는 아버지의 모습 딱 이만한 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인해서 다비드는 로마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자 로마로 가야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나폴레옹은 알람은 멀었어요 이건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서 자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 사람 아주 재미있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 그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 책의 19페이지부터 21조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이왕은 이제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책을 사주시면 좋고요 사주시면 저한테 꽤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또 저다 직강이기 때문에 책과 함께 보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비드의 세 번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이 미술관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챕터 한 챕터별로 소 챕터별로 이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너무 시간을 길게 막 한 시간씩 길게 수업하는 거는 좀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게 짧게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